연금 상담 센터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저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금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한해에도 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점을 한명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금 상담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혼, 독신 분들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사실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 가입하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될지 고민스럽죠 자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우리 청년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기금이 고갈돼서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기금 고갈의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미혼, 독신 분들의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미혼, 독신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당연히 결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녀도 없겠죠 형제 자매는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조카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연금을 받다가 혹은 연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최고의 노후 준비 수단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납입해서 오래 사셔서 평생 받으면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죠 자 그런데 누구나 오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혼, 독신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연금의 경우에는 일찍 사망하신 경우에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연금을 받기 전에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럴 때 자녀 금액이 지급되거나 일정한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은 금액이 다 지급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받지는 못하지만 그 금액이 내가 진영한 누군가에게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내가 사망한 이후에 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도 가능하고요 자녀나 부모도 다 가능하고요 형제자매 가능하고요 이렇게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언을 하게 되면 유언에 따라서 남들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강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연금은 내가 받다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남은 금액, 일정한 보증금액을 내가 지정한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조카한테 남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연금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본인이 받던 연금의 40에서 6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는 내가 받던 연금의 절반 가까이를 유족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우리 개인연금에서 얘기하는 상속의 범위와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일반적인 상속인의 범위가 아니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60세 이상 부모 세 번째, 25세 미만 자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받다가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내가 받던 연금의 40에서 60%가 배우자의 남은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생존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당연히 안 계실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미혼독신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니까 자녀도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내 나이 60, 70에 사망할 때 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미혼독신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그분들이 평생 오래 사신다면 연금을 받겠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조기에 사망하신다면 유족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을 평생 냈는데 내가 내다가 사망했는데 내가 낸 돈을 누군가에게 물려줄 유족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낸 돈 평생 낸 돈 어디로 갈까요? 네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 귀속되고 끝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누군가는 장례를 치를 테니까 그 장례비 정도의 금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렇다면 결국은 평생 내신 국민연금을 나도 못 받고 내가 물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 못 받는 거 내 자식은 없지만 조카한테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개인연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그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지금 1인 가구가 700만원을 넘어서 8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점점 독신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죠 결혼하는 사람보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독신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직장생활하면 내야 되죠 물론 지역가입자는 내가 일부 선택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오래 산다면 내가 이 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겠지만 만약에 일찍 돌아가신다면 이때는 국민연금이 절대로 유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1인 가구가 적었을 때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특히 20, 30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인해서 연금 수령액이 현저하게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내는 금액은 많이 내고 받는 금액은 적어지는데 그나마도 오래 살지 못하면 다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 수령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굉장히 좋아서 국민연금 개시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4, 5년만 받아도 원금 받으실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10년만 받으면 내가 낸 원금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내가 원금 이상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그 시점에는 내가 낸 돈 원금을 받으려면 적게는 15년 많게는 20년 이상 걸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나마도 그 이전에 돌아가신다면 유족에게라도 주고 가면 좋은데 미혼 독신의 경우에는 아예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참 고민스럽죠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많이 발생합니다 국가에서 내라고 하니 안 낼 수도 없고 내자니 결국은 못 받는 돈이고 더군다나 결혼할 계획이 없다면 더 큰 문제겠죠 사실 사실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미혼 독신이라면 국민연금보다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보험 같은 개인연금 상품이 사실상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내가 낸 돈에 수익을 붙여서 받을 수 있고요 많이 낸 만큼 더 많이 받게 되고 혹시라도 내가 다 못 받게 되면 내가 진영한 누군가에게 누구시든 관계없이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면에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겐 더 유리할 수 있고 누군가에겐 더 불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세대간에 이렇게 갈리게 되어서 지금 세대는 국민연금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세대는 불리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개인연금이 더 공평한 그런 구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부분의 젊은 분들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걱정스럽지만 이렇게 제도상의 허점들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중에서 유족의 범위를 지금처럼 그냥 놔둬야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쁘게 사시는 일하고 젊은이들이 이런 문제까지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마 수십 년 후가 돼서 진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길 거거든요 내가 사망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동안 부은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아무한테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족 범위의 문제 전문가가 보기에 앞으로 이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조만간 개혁한다고 합니다 빈시한적인 안목에서 당장 급한 불만 끄려고 하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모두가 다음 세대까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국민연금 미온 독신의 유족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전 국민적인 의견을 모아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연금박사상담센터에서는 다양한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연금제도와 연금상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상담센터 1800 3624로 전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지혜롭고 한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thank you ай